경찰이 차량 보닛을 들고 여기저기를 수색하다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가상계좌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판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상계좌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면 만들 수 있는데, 대포 통장이 막히자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당이 2021년부터 1년간 만든 가상계좌만 6만 4천 개. 이 가상계좌는 전국 1,200여 개 범죄단체들에 전달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에 활용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세탁된 범죄 자금이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판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1%인 1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23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총책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발급은 쉽지만 추적이 어려운 가상계좌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시스템 전체가 이거에 대한 사전, 사후 서칭 기능이 없어가지고. 막힌 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가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